안녕하세요. 마지막으로 박국민님 금요일날 10시 41분 10시 29분 수동입니다. 9분 12분 14분 22 17 33 9 12분 나오셨네요. 9 17 34 9 17 18 13 13 14 11 14 15 23 32 13 14로 가졌네요. 13 14 17 18 28 34 똑같네요. 11 12 16 23 4 28 38 11 12 16 17 17 18 24 24 16 17 18 27 34 45로 가졌습니다. 17 17 18 이거 참 좋네요. 16 16 17 18 16 17 18 16 17 18 16 17 18 16 17 18 16 17 18 16 17 18 또 다음 장 19 30 19 19 18 19 19 19 19 20 20 19 19 19 21 20 19 20 ... 20 21 ... 20 20 20 20 ... 20 20 ... 20 20 사셨군요 또 16,17번 22,27번 30번째 12,14,17 자 보십시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리 쫓고 자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32,25,17 éis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